자자자자자 휴지에요 자 오늘도 휴지의 리액션 컨텐츠 시간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좀 배경이 바뀌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비누형 집에 놀러왔거든요 비누형 쳐다보는 가운데서 그 촬영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어몽어스 리액션 컨텐츠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과 그리고 혼스트럼프 3D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이야 오늘 대박입니다 거의 뭐 어몽어스2? 어몽어스3D? 버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꿀잼열차 바로 한번 출발합니다 뽀뽀 자 일단 미션 시작됐습니다 어 카드 미션이구만 자 일단은 제 신분증부터 한번 확인해볼게요 우리 가족들 너무 그리워 그 와중에 노랑이 저를 좀 주시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저를 약간 의심했거든요 이거 내가 시민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싹 그럴거? 아 근데 이거 인증해야 되는데 왜 안돼 어이 신혜 뭐가 잘 안되나? 아하하 아 예예예 잘 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멀쩡해요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친구 아 아 됩니다 돼 돼 돼 확실히 돼요 아 아 이거 오 됐죠 됐죠 어 분명히 아프... 여기까지 쏘... 깜정이다 나 시민이야 나 미션한 거 잘 봐줘 그 와중에 나왔다 연두의 시체 무슨 일이야 이거 빨강 빨강 이 자식 이거 내가 아까부터 의심했는데 너였구만 너였어 너가 범인이구나 딱 걸렸다 임포스터 놈 저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연두의 시체가 바뀌었고요 제가 신고했는데요 빨강 놈이 연두의 시체 바로 옆에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 저 아니에요 저 안 죽였다고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너야 너야 인마 빨강 이 자식 빨강 이 자식 자자자 잠깐만요 이 와중에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체 발견했을 때는 사실 빨강이가 그 카드 미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강이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검정색이 좀 편을 들어주는 애가 생겼어요 일단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어허허허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진짜 보답할게요 미션으로다가 미션으로다가 오케이 일단 보라색 의무실에서 미션하는 거 체크 다행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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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전개 미션하는데 잠깐만 파란색 저거 뭐야 저 상태가 이상한데 큰일났다 분명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다고 이거 전개실인가 와 이거 3D라서 그런지 머리값 개쩐다 설마 설마 다행이네요 예 전기실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예 천만다행이에요 어 잠깐만 어 벤트 타는 소리 났는데 벤트가 움직였어 벤트가 움직였어 어 오 뭐야 민트인가요? 어 너 뭐야 이 자식아 앞좀 똑바로 보고 앞좀 똑바로 보고자 자식아 우와 정신 나갈 것 같다 어 잠깐 아까 보라색 확 씨였는데 갈색의 방금 제스처 뭐예요? 굉장히 수상한데요? 안녕? 사모타지 킬은 처음 봐요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 보라색! 보라색 어떻게 해? 안돼!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킬쿨 몇 초냐? 몇 번씩 썰어내끼고 있는 거야? 검정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여기 지금 난리났다 이 보스터가 다 쏠고다지고 있어 너는 나 믿고 있지 안 돼 검정아 역시네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니 파란색이 임포스터였습니다 진짜 위험했어 죽을 뻔했다고 아우 뭐야 그러면 노란색마저 임포스터였던 거야? 시민 척한 거고? 레전드네 레전드네 이번에는 베이비 크루원들이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어마우스 우주선의 하루 자 일단 인원 다 찾고요 이제부터 놀지 말라는 얘긴가요? 그렇게 깜짝 베이비와 하얀 베이비는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얀아 하얀이랑 놀고 싶어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가 엄마 깜짝 주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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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좀 봐봐요 어 깜짝이다 아 예 오랜만이야 깜짝아 잘 지냈어 아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게 논하했지만 이 불길한 소리 임포스터 사운드입니다 아 아 그 어 뭐죠 하얀이 엄마가 임포스터인가봐요 엄마 엄마 어 엄마 저거 깜짝이 이상한데 어 엄마 잠깐 좀 봐봐요 깜짝아 엄마 저건 설마 검정아줌마 엄마가 죽인거요 얘야 그냥 엄마가 지키는대로 따라와 알았지 엄마 엄마 엄마가 아니야 깜짝아 괜찮니 얘들아 엄마 말 들어야지 잠깐만 엄마 그러지마요 엄마 나쁜사람 아 있잖아요 어 아가 리온 얼농 와 빨리 해치우고 가게 응 싫어요 싫어 어 엄마말 들으랬지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잠깐만 와 어허 안가야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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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껌쟁이한테 그러지마요 엄마 어 어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 어 어 잠깐만 아 정신 차려보니 이미 껌정 엄마를 그냥 그대로 썰어버린 하얀 엄마입니다 애들아 아 그렇게 이제 본인이 무슨 짓을 저드렸는지 깨닫고 나서 이제 자수하러 가는 건가요 어 엄마 아 본인이 자수하러 가네요 제가 유포스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안 돼 엄마 아까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잘 있으렴 엄마 하얀이는 인포스터였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정작 애기들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불쌍하다 깜정아 어 하지만 베이비 검정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 나오는 것도 이해해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난 게 인포스터 칼 설마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 얘도 인포스터되는 거 아니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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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